아 기울어졌어 야 너 살려줘 진짜 친절한 거 야 애기 졸려 야 애기 졸려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실이야 야 애기 졸려 야 저 떨리는데 그냥 숨기면 이 쪽으로 가 야 애기 졸려 야 잠깐만 야 애기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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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뻔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뒤지기 싫다고! 아니, 제대로 말 다시 우리 쪽으로 일하나요? 우리 안 죽어서! 지울 줄은 상상도 못한다. 오, 정말 간단히 안 되세요. 사실, 연락드릴게요. 아, 지금 왔습니다. 지금 넘어가겠습니다. 예, 기존 어디이십니까? 어디이십니까? 빨리 좀 해주세요. 빨리 좀 해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연락드리겠습니다. 저는 12분 청취해 주세요. 이상한 냄새잖아, 네, 동네 와, 사니까 다vantage고요! 야 대박 Daar 이거 뉴스에서 찍어봐야? 너희 집에서 찍어봐 잠깐만 자 그럼 말이요 야 나 받아 줄 수 있니? 아직 떨어지지 말아니까 나읠어 나 진짜 내려가고싶은게 왜 이렇게 웃어가지고 지금 상황에 비유러지고 있습니다 아하 으아 나 죽이 있어 아 вод 나면 진짜 물 닦아야해요 엄마한테 전환해볼까 엄마 마지막이수 어 왜 이렇게 아 어차피 이리와 아아 야 너도 입어 너도 입을래? 구멍조끼 입어 야 없어 이제? 구멍조끼? 어 야 지폭 안장돼 나도 지폭 안장돼 여기 구멍조끼 한게 없어요 야 없어 가져와야 돼 넣을까? 어 가져와 이거 이거 너는 가져와야지 가져와 선정을 뭐 하길래 아니 뭐가 걸린거 같아 다 있잖아 부잉 부잉 전화 안터진다고? 어 안터져 아 망했다 완전 갈머리 남긴거 누가 된거 같은데 2차 진입방경 녹음 녹음해 녹음이야 지금 그 현상이야 제발 아 할 뿐하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 오시지마 하하 자 너야 너 왜 왜 내 시간에 전화기 문장으로 왔어 아 아 아 죽지마 핸드폰을 못 찾겠다 엄마 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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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동생이 없네 내 동생만은 절대로 가 철학이 가질 어떻게 해 야 이거 뉴스 뜬다 야 내가 학생 100번다 이거 뉴스 뜬다 데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 안 우 우리 다이어 줘 다이어 줘 다이어 줘 마지막이야 나 지금 지울어진 거 보이지? 안 보이겠지 와우 진짜 그런데 가판이 있어야 될 건 어떻게 되는 거야? 여기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현재 지금은 배가 지울어졌습니다 저는 토할 거 같고요 나 지금 다리 후들거리고 석터 앉아줬어 저기서 태평양에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 한국인의 핸드폰 이제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멍조끼 입을 한 거 찜 흘리고 있다는 소리 아냐? 여기가 지금 토할 거 같고요 여기가 지금 토할 거 같고요 여기가 지금 토할 거 같고요 애기까지 애기까지 미치겠다 아 신진나왕이야 센세 어디있어? 나도 알고 싶어 선생님들 다 괜찮은건가? 가토가 진짜 많아 뭐래? 애들 괜찮냐고 선생님도 여자가 선생님도 가토가 자막은 랩폴레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 학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원입니다 그럼 이거 손님한테 한편이라 그 손님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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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내드렸고요. 예 손님께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아 지금 저희가 부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환장님께서 손님께서 최정석이랑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손님께 출신을 계속해서 해주시죠.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공공선을 연열된다고 불가능한다고 하시는 거예요. 지금 항공기까지 다 깠습니다 헬기랑 막혀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